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중국군이네요 혹은 고블린 오두막으로 가볍게 나와줍니다 옥병 잡아주고 얼굴도 같이 맞았네요 순호덱이네요 또 호그가 옳죠 순환호그 아 1대 맞았어요 마법사로 때릴라렛인데 마법사가 있을게요 마법사로 때릴라렛인데 마법사가 있을게요 곱은 고블린 오두막으로 ellist 병 잡았고 1700대 3100 약간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 얼음골렘 뒤에 호그라에다가 옵니다 바바리안 앞에 호그라이더가 가는데 매전타임 호그가 오겠죠? 호그는 오줌왕으로 호그 올 때마다 이렇게 빼려고 활몰이 있어도 잠시만요 호그 2,200 2,300 아, 갈 수 있어. 칼을 날고 갈, 바라리아을 날고. 예측 바구 1300 900 한 대만 더 때리면 600대인데요 900대 1800 유리한 상황입니다 빠른 걸 날라갈게요 가바리안 빼주고 홈프라이드 끌리면서 육칩 빠버전이 여기는 또 나왔죠 육칩 전개소로 태수난을 해주고 600입니다 육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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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